우리가 이전 시간에 리셋이라는 걸 배웠어요, 리셋. 그런데 리셋은 삭제하는 건데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경우,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죠. 회계. 예를 들면 회식을 했어요. 5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 예를 들면 사무용품을 샀다고요? 일시 백천만, 티만.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회계의 얘기가 아니고요. 기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5만원을 안 쓴 건데 내가 썼다고 깜빡한 거예요. 깜빡? 아무튼 실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우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렇게 지우면 회계에서는 안 돼요. 부정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조차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회식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5만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적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출한 게 10만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복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1번 항목 실수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훼손하지 않고 과거로 되돌리는 기능. 그것이 바로 리버트라는 겁니다. 근데 리버트는 리셋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는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그냥 한번 봅시다. 안 보셔도 되고,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자, 저는 리버트 시키려고 하는, 되돌리기 하려고 하는 커밋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볼게요. 리버트 시키려고 하는 커밋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장트인데요. 제가 근데 여기 이전에 커밋한 저 버전을 실수한 거예요. 근데 얘를 제가 리버트 6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셋을 쓴다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리버트 6으로 돌리고 싶고, 리버트 7을 취소하고 싶으면 리버트 6에서 리셋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인터넷에 공유했을 때는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실수조차도 기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기록의 기본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대신에, 리버트 7을 삭제하는 대신에 리버트 7에서 했던 작업, 이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리버트 7이라는 행을 추가했네요. 그 변화를 취소해서 리버트 6로 만들면서 그것을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고 싶다. 아, 어렵다. 정말 어렵죠? 자, 그러면 클릭해서 리버스 커밋. 원래 기세선 리버트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소스트리는 리버스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클릭하면 뭐라고 물어보죠? 제가 예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커밋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클릭. 해보면 이전의 버전은 7이 있었는데 지금 최신 버전은 7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hello.txt가 이전의 상태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열었어요. 어때요? 현재는 리버트 7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버전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박 아닌가요? 정말 좋죠? 자, 그런데 리버트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이해될 건데 사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공부하면 그 공부할 에너지가 있으니까 하실 거란 말이죠.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리버트를 할 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리버트 7에서 리버트를 했기 때문에 누가 됐어요? 최신 커밋이 리버트 6와 완전히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m4로 리버트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바로 리버스 커밋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충돌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버트 7에서 현재 버전은 어떤 상태와 같아요? 리버트 7을 했기 때문에 저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리버트 6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리버트 6를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리버트 6를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가 돼요? 리버트 5와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럼 이제 리버트 5를 리버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와 같은 상태가 된다? m4와 같은 상태가 된다. 정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m4는 이렇게 하니까 m4죠. 1, 2, 3, 4, 숫자 보니까 아시겠죠? 즉, 여러분이 리셋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리셋 해버리면 m4가 되면서 그 이후에 있는 버전은 날아가요. 그러니까 심플해요. 근데 리버트는 여러분이 역순으로 하나씩 리버트를 해 나가셔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해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뭐냐면 제가 m4에서 리버트를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전 m4 이후에 일어난 모든 m4를 포함해서 m4 이후에 일어난 모든 변화를 되돌려서 m3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m4에서 리버트를 한다는 것은 m4에서 일어난 변경사항만을 되돌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m4 이후에 버전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후에 생긴 변화들을 우리가 유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깃이 우리한테 에러 비슷한, 컨플릭트, 충돌이라는 것을 내버립니다. 어렵죠, 말이?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버트는 예를 들어서 제가 m3를 리버트 한다. 라는 것은 m3를 포함해서 그 이전에 작업했던 모든 것을 최소한다가 아니라 m3에서의 변경사항만을 최소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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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